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엠파시스 리딩 중에서요 네거티브,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드리려고요 기술을 하나 재밌는 걸 가르쳐드립니다 영어에서 독해를 하다보면 유독 부정적이거나 어떤 비판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실현이 되냐면 한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한계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은요 보통은 아주 중요해요 네,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씩 보여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서술의 초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점이 서술이 되면 문제점만 쭈르륵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해결책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떤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튼 부정적인 내용만 나오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어 가끔씩은 부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다가 근데 어쨌든 영어 독해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뜨잖아요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독해 속도를 살짝만 다운시키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걸 배우는 게 엠파시스 리딩이에요 선생님이 영어 독해, 수능 영어 독해 강사로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 얘네들한테 어차피 복잡한 기술을 가르쳐줘봤자 어차피 어렵잖아, 우리가 사용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최대한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을 효과적이고 파괴력이 강한 기술을 가르쳐주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스키마 레퍼런스 기법하고 엠파시스 리딩이죠 근데 뭐 스키마 레퍼런스는 복잡할 게 없어 문제 풀면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 엠파시스 걸린다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도식화를 살짝살짝 해요 문제 옆에다가, 아래에다가 그걸 참고해서 푼다는 거야 스키마 레퍼런스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거든 그런데 이제 진짜 찐기술은 엠파시스 리딩이에요 엠파시스 리딩은 수사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조를 잘 읽어버리면 글쓴이가 이 글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 포인트를 가르쳐 드리면 엠파시스 리딩 포인트 중에 하나 포인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네거티브한 어떤 요소가 글에서 딱 캐치가 되면 적어 그리고 본문에다가도 배표나 밑줄을 꼭 쳐놔 그게 어떻게든지 정답이랑 관련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보여드려요 일단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뭐 경찰대학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정시 합격생이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시간 아까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평가원 3점짜리 킬러 그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3점 빈칸 추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봐봐 선생님이 얘기한 엠파시스 리딩이 이런데도 걸리나 안 걸리나를 한번 봐봐요 우리는 지금 네거티브한 요소들을 찾을 겁니다 네거티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네거티브한 요소들이 혹시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We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Segregation은 분리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분리하는 건데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픽션 이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에요 픽션에 불과해 공상과학 소설처럼 픽션에 불과한 것이고 이상하게도 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정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 괴상하게도 자기 반영적인 self-referential 한 자기 반영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자기 자신 분리시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요소가 거기 개입이 되거나 영향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 같은 것들을 위한 사고적인 어떤 틀이나 체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서술의 초점은 의식을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건데 어떻게 과거, 현재, 이건 좀 적고 가 이렇게 하는 게 스키마 레퍼런스라고 쪼개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실제로는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이상한 자기 반영적이야 맨 앞에 한 세 줄 정도는 여러분 근데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상할 정도로 자기 반영적이야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서술이 된 이 부분이요 전반부이기도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뭔가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서 예시를 걸어주거든요 근데 보통은 예시는 어떤 내용 뒤에 다냐면 중요하긴 한데 어려운 내용 뒤에다가 예시를 걸어요 이거 일반 수사법이에요 뭔가 복잡한 얘기를 던져놓고 음 이거 이 멍청이들 못 알아듣겠거든 이런 생각이 들면 말하는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야 난 어떤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얘가 못 알아들었을까 봐 그때 다는 게 보통은 상술이나 상세한 설명 상세한 묘사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예시가 걸렸다라는 내용 자체는 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의 강조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엠파시스 리딩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 내용이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는데 예시까지 달고 나오거든 그러면 이 내용 우리가 우리의 의식 자체를 아 언제는 과거고 언제는 현재고 언제는 미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썩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가 보다라고 계속 이제 또 생각을 한번 하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요 너의 현재라는 거는 너네 엄마의 미래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너의 자녀의 과거는 will be 부분적으로 너의 현재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딱 끊어서 예시를 마무리 지어주고 아하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 실제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반영적이란 말도 여기 들어가 나를 기준으로 내가 따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나의 현재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미래는 그 사람들의 현재일 수도 있단 말이야 후손들의 현재일 수도 있죠 나의 미래가 근데 그걸 내 입장에서만 내가 따지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만 있고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 우리가 근데 여튼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건가 보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자체를 세그리게이션 하는 것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뒤에 나옵니다 nothing 그 어떤 것도 일반적으로는 wrong 잘못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with the structuring 우리의 consciousness of time 우리의 시간적인 의식을 구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조한다는 말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한다는 얘기였지 앞에 언급된 내용이니까 참고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적인 방식으로 구조하는 것 자체가 보통 문제가 없고 충분히 잘 작용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 자체는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 짜잔스럽고 놀라운 내용들을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 영어 강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내용은요 여러분 대조군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조군이란 뭐냐 내가 검정색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싶으면 그 직전에 노란색을 한참 보여주고 노란색 바탕을 한참 보여주고 여기에 검정색으로 글씨를 쓰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엄마한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못 봤던 개망쳤던 성적표를 한 4,5장 엄마한테 순서대로 쫙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엄청나게 오른 걸 짠 보여주면 와 이게 얼마나 강조가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대조군을 깔고 강조군을 뒤에 깔아버리면 강조군이 엄청나게 돋보이는 거야 이것도 강조예요 엠파시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앞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별로 문제가 없대 그럼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닌 거지 왜? 중요도로 따지면 전반부가 더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 하우레버나 벗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 내용은 대조군이고 뒤에 가서 이제 하우레버라고 하면서 강조군이 제대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대조군, 강조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우에는 하우레버, 하지만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최상급 강조사입니다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하우레버 나오면 앞에 나왔던 것들 대조군이랑 정반대의 무엇인가를 깔겠다는 얘기니까 하우레버, 벗, 얏 이런 거 뜨는 것 자체가 보통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 독해하다 보면 하우레버 뒤에는 중요해 벗 뒤에는 중요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한 번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이게 이제 수사법적인 거예요 선생님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족보 있는 수사법 전통 수사법 비교, 대조 그래서 대조군과 강조군 강조군으로 뭔가를 깔고 싶을 때 앞에 대조군을 깔아요 상관없는데 정반대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하우레버 달고 나오면 앞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그걸 전반부랑 똑같이 예상할 수 있죠 스키마 랩 버넌스 우리는 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네거티브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고 봤더니 샤프한 디비전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해가지고 쪼개는 것 자체가 몹시 지독할 정도로 우리를 오도한대요 잘못된 곳으로 이끈다 오해를 시킨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잖아 가장 중요하게도 이것도 최상급 강조사 그냥 의미 자체가 최상급 강조사잖아 최고로 중요한 건 뭐냐면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From view 시선으로부터 근데 무엇을 숨기느냐 Extent of the responsibility예요 책임의 정도나 수준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Those of us 그런데 우리들 중에 일부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현재를 살아가는 Alive now 현재를 살아 현재 살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책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버려? 숨겨버려 근데 정확히 표현을 해볼까요? 책임의 수준 정도를 어떻게 한다? 숨긴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없게끔 시선으로부터 숨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의 책임이냐 현재 현재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에요 현재 사람들의 책임을 오늘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숨겨버려 숨긴다라는 말은 잘 볼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잖아 근데 책임을 숨기고 책임을 가려버리면 책임을 질 수 있겠어 없겠어 책임을 질 수 없겠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퍼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의 엠파시스 리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재밌는 거 있어 야 봐봐 however 자체로 최상급 강조사예요 최상급 강조사 최상급 강조사란 말이 내가 뭐 most importantly 얘도 최상급인데 역접접속사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놓은 거는 최고 중요한 강조사가 떴어 거기에다가 most importantly 같은 말이 왔어 어휘적으로 지금 최상급으로 이거 진짜 찐 중요해 그리고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대조되니까 정말 중요해 근데 내용상으로 문제점이야 네거티브에 강조가 몇 중으로 걸려있어? 강조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시야 거기에다가 예시야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예시라고 예시까지 달고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요 그냥 내가 빈칸을 어디다 뚫어놨는지 아직 안 봤잖아 근데 이 내용이 겁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가 걸려? 그러면 스키마를 플러스 해놔야 돼 요렇게 하는 거 자체가 현재 우리의 책임이나 이 책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숨겨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추론해볼까? 추론도 돼 그러면은 지금 책임을 저 안전 책임 자체를 안 지게 되겠지 책임을 안 지게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자세히 쓰진 않아요 선생님도 간략간략하게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안 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겠지 자 이제 정답선지 보겠습니다 정답선지를 볼게요 자 인 더 클라이밍 케이스에서 인 더 클라이밍 케이스에서 그 직전에 한 달락의 내용은요 이 앞부분 내용은 정말 놀랍게도 이 내용을 한 번 더 그대로 반복을 해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반복도 강조해요 근데 똑같은 내용 반복되면 보통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제 완전히 빼박인 거지 인 더 클라이밍 케이스에서 it is not that이라고 했어요 무엇무엇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it is that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리얼리티는 현실 자체가 obscured 흐려진다 그 얘기에요 아까 숨겨버린 다음에 from you로부터 같은 맥락인 거지 무얼 통해서 partitioning of time segregation 맞죠? 그리고 so 따라서 questions of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한 어떤 문제 같은 것들 즉 과거에 대한 또는 미래에 대한 이런 책임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do not arise 발생되지 않아 현실 자체를 똑바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정답선지 보겠습니다 We face fact 우리가 사실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어요? 숨겨버렸는데 자 보세요 책임의 수준이나 정도 같은 것들을 숨겨버린데 숨겼는데 우리가 볼 수 있겠냐고 볼 수가 없지 But then deny our responsibility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우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정확히는 숨겨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수가 없었던 거지 볼 수가 없 책임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어렵죠? 어렵지만 반복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여기 직전 내용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튼 지금 여기에 밑줄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앞에서 제가 부정적이다 라고 했었던 네거티브한 요소 거기에다가 반복 역접의 접속사에다가 최상급 강조 그 내용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 이 부분에 그대로 들어가자 논리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야 아하 그렇구나 보질 못했던 거구나 라고 보질 못했다 그러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5번이 깔끔하게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엠파시스 리딩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지를 엠파시스 리딩을 통해서 알면 이 부분을 독해할 때 독해 속도를 다운을 시켜 그래서 빨리 있다가도 침착하게 강조가 몰린다 싶을 때 그 부분을 주의해서 보면 진짜 중요한 내용이 걸려요 빈칸은 이런 데다가 뚫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최상급 빈칸 추론 문제거든요 이 정도면 난이도 면에서는 넘사벽급 완전 킬러라고 볼 수 있는 진짜 최고난도 빈칸 추론 지문 문제예요 그런데도 일단 여기에서 분명히 정답을 찾는 데 필요한 논리가 여기에 나왔었어 히든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알면서 부정한 것이 아니야 모르기 때문에 책임도 질 수 없게 된다라는 논리를 여기서는 펼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역사 왜곡이죠 역사 왜곡 같은 것들이 돼버리면 과거에 대해서 아니다 역사 왜곡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거를 그건 과거인데 왜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선조들이 잘못한 걸 왜 오늘날 우리가 사과받아야 돼 영향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역사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책임 자체가 우리가 현실을 인지하고 그거를 부정하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현실의 책임 자체를 인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엠파시스 리딩으로 문제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 정도급이면 최고난도야 최고난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독해 풀이법에 관심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기초부터 배우세요 조금 더 쉬운 지문으로도 수업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로백 수능구문 제로백 기본유형 제로백 심화유형 이거는 완강을 했어 일단은 기본유형 독해에서 오늘 알려드리는 엠파시스 리딩이나 스키마 레퍼런스는 정말 자세하게 쉬운 지문으로 자세히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이제 심화유형 독해를 금방 했던 것 같은 3점 킬러 지문으로 수업을 했더니 학생분들께서 와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까지로 해서 아마 개강이 될 것 같은데 4월 말 전에 개강이 됩니다 한 열흘 사이에 교재 입고 되고 개강이 될 것 같은데 제로백 심화유형 독해 라이트 그리고 기본유형 독해 아 잠깐만요 기본유형 독해가 아니다 심화유형 기타 유형 독해 죄송합니다 기타 유형 독해 아 이런 페이지에서 오타를 내다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로백 기타 유형 독해라는 강의로 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쉬운 지문으로 이 엠파시스 리딩이라 스키마 레퍼런스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강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들어와서 구경도 하시고 강의 상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스키마 레퍼런스와 엠파시스 리딩 그래서 캐스트도 관련된 거 계속 찍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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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